지금 이동관 사실은 자기네들은 올 전반기쯤 해놓고 그리고 여름 지나가지고 3%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에 올리고 막 이러려고 다 생각을 했는데 이동관이 하는 것도 한 두세 달 늦어졌어. 그러고 나서 박문진이 이사 짤르고 막 이러고 났더니 이거 뭐 법원에서 다시 또 임명을 해가지고 MBC는 다 날라가 버렸어. 그러니까 지금 막 마음이 무지무지 급한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보통 저도 얘기했지만 덜 라이브 아무리 그래도 연말까지는 갈 거다. 왜냐하면 새 사장이 오더라도 본부장 다 이제 본부장도 개편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. 그럼 새로운 프로 얘기하고 그중에서 몇 개 먼저 골라내고 이러면 연말까지는 갈 거다. 그래서 나도 덜 라이브 연말까지 순장 좀 하려고 그랬었지. 순장. 그랬더니 아니요 요 며칠 동안에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급하다.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용산의 시각이 그만큼 빨리 이 미디어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아 지금 얼마나 급하겠어. 정말 정말 뜨겁죠. 지금 신당은 나온다고 그러지 뭐 하니까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굉장히 급하다라는 게 보입니다. 근데 역효과 할 거야. 근데 역효과. 그래서 의사works과 할 거야. 이 시각 세계에 대한 해체과 할 거라고 해서 이상형 claimsM. 그냥ene을 이렇게 배운 허벅지에 대한 해체과 할 거야. 지금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되는 거야. 내가 한국에선 좀 하러 들어가는 거야. 지금 한국에 대한 해체인ince는 한국에 대한 해체의ож의 단척에 대한 해체을 전시qlening이 나의 해체관을acci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해체인으로 인천을 넘어가도록 거라. 저는 신당은 goals에 대한 해체가 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